오히려 한발 퇴보였다는 느낌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보입니다.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이북리더기 구입을 망설이게 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소 높은 가격에 비해 성능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는 점인데요. 특히나 휴대하기 좋은 6인치대 이북리더기에서 국내 제품들은 더 그러한 편이고 그나마 괜찮다는 포크프로도 어느정도 버벅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태블릿으로 전자책이나 전공서적을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하지만 이 잉크 디스플레이처럼 프론트라이트가 아닌 백라이트가 있는 일반 태블릿 화면은 오랜시간 보게되면 눈이 피로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포크프로의 후속작이라 할 수 있는 포크2가 나왔다고 해서 재빠르게 구입해봤는데요. 포크2는 포크1의 후속이고 이후에 포크프로2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루머도 있어서 포크2의 구입을 망설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이번 영상에서는 전작인 포크프로와 비교해서 포크2는 어떠한 점이 달라졌는지 설명드리고 과연 현 시점에서 포크2를 구입해도 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포크프로는 169.99달러 포크2는 189.99달러로 포크2의 가격이 20달러 더 비싸게 책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알리에서 직구만 가능했기에 AS가 거의 불가능했지만 이노스페이스1이라는 국내 정식 수입원에서 제품을 구입하시면 일년부상 AS를 받을 수도 있어 AS와 관련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 구입 루트를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의 미친 환율을 생각하면 직구하는 가격과 국내 가격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알리에서 직구할 메리트는 다소 떨어져 보입니다. 포크프로와 포크2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프로세서의 개선인데요. 램은 2GB로 동일하지만 포크프로가 쿼드코어 프로세서 포크2가 옥타코어 프로세서를 채용해서 훨씬 더 빠릿빠릿한 속도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빨라졌는지 직접 눈으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밀리에서재라는 앱을 구동하는 속도를 보여드릴텐데요. 초기에 구동되는 속도를 보시면 포크2쪽이 더 빠른 편이고 앱을 실행한 후에도 다른 페이지에 진입하는 속도나 책을 읽어드리는 속도, 페이지를 넘기는 속도도 포크2쪽이 더 빠릿하고 버벅임이 덜합니다. 현재까지의 6인치대 이북 리더기들 중에서는 가장 빠릿해서 마음에 들었는데요. 거기다가 무게도 170g에서 150g으로 20g이나 가벼워졌고 크기도 작아져서 휴대성이 더 좋아지고 손이 작은 분들이 한 손에 쥐기에 조금 더 편리해졌습니다. 기본 저장 공간도 16GB에서 32GB로 늘어나 더 많은 파일을 보관할 수도 있고요. 마이크로 C타입이 아닌 여전히 B타입 젠더이긴 하지만 이번 포크2에서는 OTG도 지원해서 USB를 꽂아 부족한 용량을 대체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운영체제도 9.0버전이므로 6.0버전인 포크프로에 비해 진일보였는데요. 최근 출시된 앱과의 호환성이 더 좋아서 더 많은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포크2가 마냥 좋아진 것만은 아닌데요. 포크프로에 비해 부족해진 점 또한 꽤 많습니다. 첫 번째로 전작인 포크프로에는 있었던 뒤로가기 기능을 하는 물리 버튼이 빠져 소프트웨어 방식의 이 동그란 버튼만으로 뒤로가기 등의 기능을 이용해야 하는 큰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더군다나 포크프로에는 상단바에 되돌아가기 버튼 뿐만 아니라 홈버튼도 있어 쉽고 직관적이게 홈화면으로 진입할 수 있었지만 이번 포크2에서는 상단바에 홈버튼과 뒤로가기 버튼 등이 없어지고 상단바를 한 번 더 터치해줘야지 뒤로가기, 홈버튼, 멀티태스킹 버튼이 나타나게 되어 해당 기능을 이용하려면 한 번 더 조작을 해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의 눌림감은 포크프로에 비해 아주 조금 좋아졌고 전원 버튼에 LED가 있어서 충전 시에 충전 여부와 완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좋았지만 전원 버튼 외에 뒤로가기 버튼이나 페이지 넘김 버튼과 같이 물리 버튼이 그나마 단 하나라도 더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이북 리더기의 편의성을 높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잘 있던 것마저 빼버리니 오히려 한발 퇴보였다는 느낌입니다. 두번째로 디자인의 경우 포크2는 포크프로에 비해 모서리가 조금 더 각진 형태로 바뀌었고 베젤이 조금 얇아진 탓에 오히려 한 손 그립감은 나빠졌습니다. 얇은 베젤로 인해 한 손으로 쥐다보면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그래도 전면 하단부를 회색으로 처리해서 정면부가 조금 더 깔끔해 보이고 뒷면의 경우에도 보시면 어두워서 지문이나 오염물질이 눈에 잘 띄었던 포크프로에 비해 전면 하단부와 비슷한 회색으로 마감 처리해서 지문이 잘 보이지 않아 조금 더 깨끗해 보인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세번째 단점으로 무게가 가벼워진 것은 좋지만 배터리 용량을 2500mAh에서 1500mAh로 대폭 줄인 탓에 전작에 비해 배터리 타임이 상대적으로 짧아졌다는 것인데요. 무게를 택하고 배터리는 갖다 버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보입니다. 포크프로 자체도 6인치대 라인업 중에서는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니었기에 과연 20g의 무게를 위해 배터리를 희생해야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배터리가 광탈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 환경에 따라 다소 다르긴 하겠지만 포크프로에 비해 충전해줘야 하는 횟수가 잦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번째로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도 아직은 이 잉크 디스플레이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인지 포크프로에 비해 화면이 크게 더 나아졌다거나 더 선명해졌다거나 뭐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도 웜 라이트의 경우에는 최대로 설정했을 때 포크프로에 비해서 포크2가 노란색의 색감이 조금 더 옅어지고 자연스러워진 것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포크2에는 포크프로에는 없던 내장 마이크에 탑재와 5GHz 주파수에 와이파이를 지원하게 되었지만 과연 이러한 기능의 추가가 휴대용 이북리더기의 필수적인 기능이었는지는 또 한번 의문이 듭니다. 성능이 훨씬 더 빠릿해진 것은 마음에 들지만 배터리 용량을 조금만 더 늘리고 물리 버튼을 빼지 않으면서 가격을 전작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저렴하게 내놓았다면 6인치대 이북리더기를 올킬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상태라면 기존의 크레마 카르타지나 리디페이퍼, 포크프로 등의 6인치대 이북리더기를 가지고 계시던 분이시라면 굳이 이번에 출시된 포크2로 갈아탈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새로 이북리더기를 구입하시려는 분들에게는 기존 6인치대 이북리더기에 비해서는 빨라진 성능으로 이점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포크프로에 비해서도 하향된 면도 많기 때문에 포크프로와 포크2 중에서 고민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인치대 이북리더기에서 넓은 범용성으로 인기가 있었던 포크프로 이후에 새로 출시된 포크2이기에 기대를 하며 재빠르게 구매해서 사용해봤지만 전작인 포크프로에 비해서 아쉬운 점이 많은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만약 포크프로2가 나오게 된다면 이 포크2는 애매한 포지션의 이북리더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귀찮으시겠지만 구독하기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